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하이고 참 제가 비밀번호를 까먹는 바람에 그리고 시작하면서 또 화면 대신에 또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바람에 이래저래 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좀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주제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얘기인데 이 얘기가 또 댓글 창에서 전쟁으로 이어질까 봐 댓글 전쟁으로 이어질까 봐 차마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지만 저도 싸움이 자꾸 생기는 거는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는 편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 선거 전에 개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들 선거를 찾아가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큰 힘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실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또 그분 때문에 충돌이 댓글 창에서 벌어질까 봐 제가 사실 좀 말씀을 그동안 드리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참여해 주시는 건 우리로서는 고맙고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끼어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갈등을 부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소위 말하는 밀정들이 아닌가 우리의 분열을 노리는 갈라치기 전술을 위해서 적들이 몰래 심어놓은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실 선거 기간 중에는 재판을 미루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어떤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잘 열지 않습니다 왜?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재판을 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선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 주권적인 국민의 선택을 판사와 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선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 둘 다 선거가 되면 웬만한 중요한 수사 스톱하고 재판도 스톱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해요 판사고 검사가 돌아버린 것 같아 과연 이들이 판사인지 검사인지 참 답답스럽습니다 재판 지연을 막겠다라는 명분 하에 선거 기간 중에도 계속 재판을 끌고 나가고 있고 그 대표적인 재판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재판부가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한 것이고 또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재판부, 법원이 사실상 방조하는 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관들은 이런 현상에 관련된 법관들은 향후 선거 이후에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오늘 열리고요 이제 4월 9일 선거 하루 전날에도 열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유동균은 오늘 법정에서 폭주를 합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다가 괜히 방청객들한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을 신문하는 정진상 실장 측 변호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은 오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호인들이 물어봐야 할 질문을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급기야 유동균은요 답변을 거부해버립니다 저는 증인이 답변을 거부했다라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자신이 검찰에 산 진술에 대해서 따져붙는 경우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동규가 진술을 거부하도록 법원이 그대로 방조하기도 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 재판 불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요 사실 판사가 기피신청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입니다 판사가 교체되어야 될 정도로 지금 불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더 설치는 거겠죠 그리고 유동규가 폭주한 것을 유동규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참관하러 온 방청객의 잘못이냐 조중동은 왜곡 보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걸 보면서 혀를 끌 끌 끌 끌 찼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런 왜곡된 보도가 나온다는 점에서 취재를 하고 쓴 건지 아니면 남이 쓰니까 따라 쓰기 급급한 건지 도대체 이들이 무슨 언론인가 언론의 자유는 내가 취재했기 때문에 내가 목격한 것 내가 취재한 것 이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그래서 내가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뺏겨 쓰는 놈한테 언론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다 뺏겨 쓰잖아 그러면서 무슨 언론의 자유를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뺏겨 쓸 자유?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릴 게 뺏겨 쓸 자유는 없어요 그거 표절이죠? 기사로 표절을 합니까? 표절의 자유는 없다고 창작의 자유가 있을 뿐이고 사실을 말할 자유가 있을 뿐이지 뺏겨 쓰는 놈이 무슨 언론의 자유야 싸가지 없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이 이렇게 개판으로 흘러갑니다 판사는 판사대로 개판 검사는 검사대로 개판 언론은 언론대로 개판 유동규는 유동규대로 개판 이런 재판을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오히려 쉼표를 찍어주고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난 다음에 재판을 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론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증인신문 중에서 정진상 실장의 반대신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증인이 딱 나와요 증인은 검찰 측 증인일 수도 있고 피고인 측 증인일 수도 있어요 검찰 측 증인은 먼저 검찰이 주신문이라는 걸 합니다 피고인 측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측이 먼저 주신문을 하죠 주신문이 끝나면 상대방이 넘어가서 반대신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반박을 하는 거죠 유동규는 이미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검찰 측으로부터 이미 증인신문을 다 받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제 남은 거는 반대신문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남은 건데 이재명 대표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거는 정진상 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도 유동규 때문입니다 유동규가 툭하면 아프다 이래가지고 안 나타난 것도 있었고 또 자기 출마한다 이래가 또 하여튼 유동규가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많이 연기가 됐었어요 유동규는 특히 지난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대신문 할 때도 중간에 아프다고 그만둬버린 적도 있어요 중간에 스톱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반대신문만 하면 항상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안 하려고 그래 지난번에 김용부 원장 때도 그랬죠 막 지러서 소리 질러놓고서는 흥분을 못 가라앉혀가지고 고혈압이 온다면서 갑자기 재판은 증인 안 나타났나고 막 그래버려요 여하튼 이번에 유동규는 지금 그런 과정 현재 밟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검찰 쪽 주신문이나 이재명 대표 측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어요 정진상 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쪽에서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 가도 그냥 뻥 앉아가지고 쳐다보기만 하지 방청객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지금 중요한 선거가 진행 중이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불출석하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법원이 부인하는 거죠 이게 특혜가 아니에요 나경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다? 재판이 지금 몇 주째 아니 몇 년째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이번에도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나경원 무슨 재판 받고 있느냐고요? 옛날에 여러분 국회 빠루 사퇴 아시죠? 빠루 사퇴 국회 빠루 나경원이 빠루 들고 가서 설쳤던 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사당 점거 사건 이 사건 아시죠? 그 사건에 관련돼가지고 나경원이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죠? 예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 꽤 오래 전 얘기가 아직까지 결론조차 안 난 거예요 사실 이 국회 빠루 사퇴 여기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나경원은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되면 재판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퇴와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몇 년째 지금 4년 넘게 끌었습니다 21대 국회 이번 국회가 아니라 이 앞번 전전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1심도 아직 안 난 겁니다 국회 폭력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경원 왜 그때 빠루 들고 설치고 유니클로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욕먹고 했던 그때 말입니다 그때 그 빠루 사태 그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재판 지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나경원의 재판 지연은 이건 뭔데? 이건 왜 그대로 계속 두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선거 기간 중에 기일이 한번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미뤄집니다 안 열리고 선거 이후에 열릴 예정이에요 왜 나경원은 이렇게 특혜를 받죠? 진해하의 남편이 판사라서 게다가 지금 나경원은 동작의뢰에 출마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동작의뢰에 가서 선거 추가 유세를 했어요 바로 거기가 누굽니까? 나경원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왜 나경원한테는 이렇게 관대하죠? 왜 우리나라 법원은 적폐에게만 관대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가서 앉아만 있다 온 거예요 아무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이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1부 신문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뭐라고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던데 그거 다 오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아니고요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진상 실장을 위한 변호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굳이 이재명이 올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원래는 재판 자체를 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득바득 재판을 열면서 그것도 바득바득 이재명을 끌고 오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저 이재명만 끌어놓으면 유동규는 와가지고 소리만 지도다가 유동규가 되게 웃기는 게요 이재명 대표 안 오잖아 그럼 또 그렇게 소리도 안 질러 희한해 얘가 이재명 대표만 오면 더 그냥 날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지한테 불리한 질문이 나와야지만 우액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면 그냥 사소한 것까지 시비를 털어가지고 그냥 폭주하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 언론 플레이하는 거야 지금 유동규는 그거를 지금 재판부가 하라고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재판부야 개판이지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조의대 대법원장 때문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재판 지연을 없애라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없애라 재판 지연되는 게 어디 한두 가진가 그런데 굳이 재판 지연을 없애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재판을 꼭 집은 거나 다름없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지금 법원의 태도가 재판부의 태도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재판 지연을 없애라 재판 지연을 없앨 거면 나경원 것도 같이 재판 지연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나경원은 왜 그대로 두죠 이런 걸 보고 편향성이라고 그러죠 달리 말하면 불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전형적으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편향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있다 보니까 언론도 대놓고 편향성, 허위보도, 가짜보도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중앙일보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하면 파란 옷을 입은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동규가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식의 호소를 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파란 옷 입었다? 이재명 대표 누구 지지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재명 지지자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유동규가 되게 겁먹었어 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보도를 보고 편파 왜곡 보도라 그럽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억가라는 말도 쓰더군요 억지로 깠다고 이재명을 억지로 까기 위해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질 않아요 이런 보도를 했다는 자체가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 아니 양심이 없다라는 거지 기자의 양심은 둘째치고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없는 놈이죠 보통 사람도 친구들끼리 뭐 떠들고 얘기할 때는 뭐 과장도 들어가고 뻥도 들어가고 하죠 하지만 내 얘기가 일반 대중한테 널리 퍼질 얘기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갑자기 조심을 합니다 누구든 조심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동네에다 보면은 동네마다 목소리 큰 아저씨 아주머니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막상 마이크 탁 주면서 말씀해 보시죠 라고 하면은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고 깨깽하고 도망가버려요 왜 그런다? 차석에서 자기 지인들만 있을 때 막 큰소리 치는 거하고 마이크를 들고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표하는 건 다르기 때문이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표를 할 때는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기자는 그런 조심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예 사실 시작은요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재판하는 내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러요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툭하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뭐 변호인 쪽에서 질문을 하면은 변호인하고 맞상 서서 싸우겠다는 식으로 들죠 그래서 변호인이 질문을 하기가 무섭게 오히려 승질을 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특히 자신의 부인 재혼한 부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되게 발끈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을 드나들면서 점점 점점 진술이 바뀌는 대목이라든지 또 검사하고 장시간 비밀면담을 갖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진술이 바뀌는 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캐묻고 들어가면은 버럭 여지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또 유동규가 말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유동규가 2022년 9월부터 말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근데 9월에 했던 진술과 10월에 했던 진술과 11월에 했던 진술이 틀려요 그리고 2023년 들어와서 한 진술은 또 틀립니다 진술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랑 이때랑 진술이 다른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유동규는 그런 질문에 나오면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낙에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는 마이크에다 대고 법정에서도 마이크에다 대고 증언을 하거든요 근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저기 스피커 째지는 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피커 째지는 소리 막 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방청객들은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지 아, 시끄러! 라고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우, 말 좀 살살하지! 이라고 아우, 그래 말 좀 조용히 좀 해! 라고 했더니 갑자기 여기에서 유동규가 갑자기 급발진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개딸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네 내가 이렇게 있을 바야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 있네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오전 재판이 중단돼 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유동규가 재판 내내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것 때문에 음향시설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이것 때문에 방청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중에 누가 좀 세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방청객이 조용히 말하라고 요구를 하자 유동규가 화를 냈다 이렇게 나갑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 측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란 옷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파란 옷 전형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허위보도를 하는 거 아닌가요? 속내가 빤히 보이는 짓이죠 이래서 중앙일보는 작살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JTBC 같이 작살을 내야 돼 JTBC고 중앙일보고 재벌들이 운영하는 신문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유동규가 유독 급발진한 몇몇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혼 배우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요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 유동규는 본처와 이혼합니다 본처와의 사이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한데 지금 아들은 본처가 계속 키우고 있고요 딸은 지금 유학을 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혼해서 동거 배우자와 같이 있는데 이 재혼한 배우자 같은 경우에 전직이 좀 의심된다는 그런 분이죠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등 본인은 미용실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가 유동규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20살까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버리고 유동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버린 그런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지금 유동규의 재혼 배우자입니다 그 재혼 배우자와 관련해가지고 유동규가 갑자기 진술이 많이 바뀝니다 재혼 배우자가 증거인멸 혐의 이런 걸로 기소가 되자마자 유동규가 그때 급 태도를 바꿔요 누가 보더라도 유동규가 검찰하고 일정한 딜을 했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재판부가 유동규한테 이거 딜한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는 대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동규는 재혼 동거 배우자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발진합니다 재혼 배우자가 이 사건에 꽤 여러 부분에서 관여를 한 흔적이 나옵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또는 정지장 실장한테 돈 주러 갈 때 유동규가 재혼 배우자가 몰고 다니는 차를 타고 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지가 돈을 집에 갖다 놓으니까 이 재혼 배우자가 보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라고 물은 적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변호인들이 파고들면 갑자기 벌어 과를 냅니다 이 부분이 유동규로서는 아킬레스관이라는 거죠 아마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자신의 동거 배우자 나이도 한참 버린 동거 배우자가 계속 법정에 불려다녀야 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급발진해요 그리고 또 급발진하는 대목이 있는데 2020년 10월을 전후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재명한테 돈 간 적이 없다 이재명은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모든 걸 이재명한테 돈을 갖다 줬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요 2020년 10월 이 무렵에 원래 유동규가 석방이 돼야 될 시점인데 석방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이 위협을 한 거죠 너 계속 감옥에 가둬둘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동거 배우자 재원한 동거 배우자도 감옥에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위협한 겁니다 실제로 재원 동거 배우자가 유동규가 보는 앞에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심스럽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재원 배우자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 진술이 바뀌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0월 유동규가 진술을 급격히 바꾸는 이 시점을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검찰이 수시로 유동규를 불러대요 거의 매일 불러댑니다 한 달 사이에 근데 진술 조사가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심지어 출정 기록하고도 안 맞아 교도소에 그냥 수감되어 있는 날로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도 검찰청에 와 있었던 적이 제법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또 검사하고 장시간 걸친 면담을 해놓고 그 면담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려갈 때마다 조금씩 진술이 바뀌어요 누구나 생각하겠죠 이거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냐 협박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진술 받고 위중한 거지 라고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버럭! 하는 겁니다 글쎄 이런 걸 보고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요 잠시만요 제가 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또 이게 또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참 이게 제가 됐습니다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는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되면 급발진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할 때가 되면 또 갑자기 급발진을 잘합니다 검사가 물을 때는 고분고분 잘 얘기해놓고 심지어 검사가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유도신문을 해도 다 따라가 놓고 자 그렇게 잘 따라가 놓고 희한하게 변호인 측에서 반대신문만 하면 폭주하고 폭주하다가 아프고 아프다면서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반대신문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 앞에 김용보원장 측에서 반대신문 할 때도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대신문만 하면 아파 그리고 폭주하고 말문이 막히면 급발진하는 이 전형적인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특히 물증이 나와가지고 자 이런 물증이 있는데 뭡니까? 라고 하면 또 벌어갑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자고 해 나는 그런 걸 해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걸 정말 몰라요? 라고 하면서 오략 이재명 대표나 정지상 실장이나 김용보원장한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증인이 또 한편으로 보자면 피고인이기도 한 피고인이자 증인이 된 사람이 또 다른 피고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모습 판사는 말려야 돼요 판사가 그런데 말리질 않더라고 이게 무슨 판사야 기본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유동규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보면 진술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너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했어? 라고 물으면 갑자기 유동규가 뻐럭 화를 내면서 내가 슈퍼컴퓨터입니까? 라고 해 이런 건 못하게 막아야지 아니 아 참네 지가 누구 알면 지가 아주 이너선트한 아주 무고한 증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 피고인이자 진짜 주범은 유동규죠 유동규가 사실 돈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유동규는 그 돈을 자꾸 지돈이 아니라 이재명 돈이다는 식으로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찌됐든 간에 돈은 지가 받았잖아 그랬던 놈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 고래고래 지르는 거를 법원이고 검찰이고 다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뭡니까 이건? 증인이 거짓말을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법정이 이래도 됩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면서 유동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풀어준다고? 이거 참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게 정치적인 이유와도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개박살이 나는 그런 형국이 들어 이어진다면 법원의 태도 급격히 바뀔 겁니다 지들이 보기에도 아이고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판사들 아무래도 몸을 사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조건? 네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사법부의 행태에 견제를 하겠다 특히 재판 지연을 방지하겠다 재판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했으면 이재명 재판뿐만 아니라 나경원 재판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직접 개입하고 견제하겠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의사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민주당 쪽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선임되는 대법관 못 받아준다 대법관 선임 빠꾸시킬 거야 라는 의지도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처럼 박용진처럼 박범계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민주당이 다수 의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회가 아니 왜 법원이 민주당 보기를 개떡같이 봅니까? 네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의대 같은 놈을 대법원장이 떡 앉혀주는 조의대 같은 놈을 떡하니 대법원장이 앉혀주는 병신같은 민주당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 법사위원 누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름을 꼬박꼬박 부르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박범계 박용진 송기현 주철현 김회재 이들이 사실 이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기상황에 몰고 간 거예요 본인들은 아닌 척 뒷짐지고 있지만 진짜 주범은 그들입니다 조의대 같은 애를 왜 받아줘? 엄상필 같은 대법관을 왜 통과시켜줘? 안 된다고 분명히 찝었어야지 잘났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렇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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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